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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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BMW 740 LI 모델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 9천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러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본넷 보시면 본넷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8.06으로 1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마쳤고요 7.554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테일링 배양 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차량 고스트 도어 클로징 차량이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4만 9천 350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어딥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핸들 열선 있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LDWS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도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 1렬에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통풍구 있고요 2열에도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열에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있고 앞쪽에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2열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 뒷열 커튼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리어 커튼 있습니다 리어 커튼 보시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류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740 LI 모델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 내부 상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